깨르릉님, 마음에 드는 후배가 있어서 오빠미를 보여주는 중인데요. 으이그 바보야 하면서 머리도 쓰다듬었더니 정색하면서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. 머리를 쓰다듬는 걸 안 좋아하나 봐요. 남자가 은밀하게 마음 편하는 방법은 뭐가 또 있을까요? 팁 좀 주세요. 만화를 너무 봤어요. 그렇죠? 웹툰 보면 꼭 이런 거 나오거든요. 키 크고 되게 잘생긴 남자가 조그만 여사친한테 머리 확 싸대고 흥어서 헝팍을 터리면 그 여자가 아 하지마 이러면서 되게 설레는. 심쿵하는. 극혐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넌 붙지마 제발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머리 쓰다듬은 손으로 싸대기 안 맞는 게 다행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런 거 되게 한 번 해보고 싶긴 하지 않아요? 여자들 되게 싫어해요. 그거 어떻게 알아? 여자가 싫어하는지. 일단 해보고 물어보자. 싫어하더라고요. 아 역시 다 해봤구나. 드라마가 다 배려났어.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. 볼까지 꼬집었어야지 라고 하신 분이 있고. 이 귀염둥이. 하지마 이럴 때 볼을 꼬집으면 이제 완성이죠.